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 도서는 여자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보도 셰퍼 카롤라 페르스틀 지음, 장혜경 옹김, 이종민 감수, 21세기 북스. 아쉽게 절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또 그 다음 재간이 나왔는데 또 절판되어서 그 책을 소개하나 이 책을 소개하나 갔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고의 가이드. 이 책은 보도 셰퍼의 돈과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세계 최고의 머니코치인 보도 셰퍼가 여성들을 위해 쓴 재테크 지침서이다. 보도 셰퍼의 책들은 시중에 넘쳐나는 다른 재테크 전문 서력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른 재테크 전문서가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하기 힘든 재테크 고수들의 투자법으로 옮긴 것이라면 보도 셰퍼의 책은 고수들의 투자법은 물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식적인 논리와 실용적인 면을 아우르는 재테크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 셰퍼 스스로도 26세에 파산했던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30세에 이자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재테크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던 돈과 여성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간 여성에게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성의 특수한 상황과 욕구를 활용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여성이 돈을 관리하면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과 돈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2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는 방법 3부에서는 가족과 돈을 주제로 자녀와 용돈,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4부에서는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뤘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글이 실려 있다. 특히 1,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와 독일에서 유명한 ntb 텔레스톡의 여성 사회자인 공저자 카롤라 페르스틀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가는 생활 재테크 사례는 재테크 초보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재테크 경험이 있는 여성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 싶은 여성들이 불과 7년 안에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라이프 플랜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돈이야말로 화폐로 표현된 자유이며 산적한 여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묘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행복한 삶을 바쳐줄 든든한 지원군임에는 틀림없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진정한 복지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행동치침서로 삼는다면 머지않아 부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돈이 있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보도셰퍼의 이야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꿈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가? 더욱이 그런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을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다. 이 책이 돈의 막강한 힘을 빌어 보다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처녀작 보도셰퍼의 돈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 후 나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특히 내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독자의 편지를 받을 때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돈이라는 주제가 좋은 건 개선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돈은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인 셈이다. 내가 쓴 글을 읽고 자극받아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는 건 저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수많은 여성 독자들이 내게 여성을 위한 책을 써달라고 부탁해왔다. 여성의 특수한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책 말이다. 물론 그 전부터 나는 내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들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여성과 남성의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내 생각이 정말 순진했음을 여성 독자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다. 여성은 돈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까? 여성은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 재테크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성이 받을 수 있는 평균 연금 액수는 얼마일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성과 돈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책이나 기사라면 빠짐없이 모조리 섭렵했다. 여성과 돈에 관련된 통계자료와 연구 결과도 당연히 빼놓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참혹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같으면 한 달에 48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물론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 신선한 과일은 입에 대보지도 못할 것이다. 비싼 과일을 샀다가는 난방비를 못 내게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이 한 달에 단돈 48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여성 인구의 10%가 그런 운명의 차이 있다고 해도 기막힐 노릇인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가혹해서 약 80%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80%가 고작 48만 원 정도의 노후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복지는 대부분의 여성을 비켜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책은 200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독일에서 출간됐기 때문에 그때의 자료라는 점 함께 고려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이 아이를 키우며 또 직장에 나가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항상 쪼들린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늘 이런 소리를 들어왔다. 너무 바빠 돈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돈 관리는 잘 못하겠어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한다. 그러면서 왜 돈이 우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하게 만들 생각은 하지 않는 걸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긴, 내버려 두는 것도 관리의 한 방법이기는 하다. 아주 나쁜 방법이지만 말이다. 복지는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또 재산을 쌓아가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왜 여성만 예외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 의문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들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설문제를 작성하여 1,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더 나아가 설문제 요약본을 여성 잡지에 실어 수백만 여성에게 소개하였다. 여성과 돈의 관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케이스는 지금껏 없었다. 수많은 응답이 답지한 것이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입증한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나는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 나는 보도셰퍼의 돈이 준 교훈을 믿는다. 그 책이 제시한 길을 믿는다. 하지만 더불어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성을 위한 책.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길에 여성을 함께 데리고 가줄 책.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책을 혼자 집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여성에게 자문을 구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구상한다는 내 말에 모두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 말에 힘을 입어 공동 여성 집필자를 구했다. 엔티비 텔레스톡의 사회자 카롤라 페르스틀은 나의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이 책을 쓰기 적합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사람이다. 첫째, 그녀는 여성이다. 둘째, 그녀는 능력 있는 여성이다. 증권의 얼굴로 불리고 있는 그녀는 6년 동안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증권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아보고 있다. 셋째, 그녀는 수많은 여성의 모범이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뿐 아니라 돈 관리 역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 실전에는 약하면서 이론만 강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책을 손에 든 여러분은 분명 특별한 여성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경제를 최선으로 만들고 싶다.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는 햇살 따뜻한 양재가 펼쳐져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자면 경제적 상황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며 돈이 행복한 삶을 바쳐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나는 모든 여성이 7년 안에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굴종적인 경제적 상황의 희생물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가혹할 것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쩔쩔매본 사람이라면 돈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인생에 꼭 필요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시대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사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믿고 있는 여성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여성 말이다. 과연 여자로 살아가기가 더 힘든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찌되었건 여성은 돈 문제에 있어 아주 탁월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다. 시대가 바뀌면 지금보다 더 쉽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것도 거저먹을 수는 없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이라면 특히 인생의 방향을 바꿀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자가 될 용기도 필요하다. 처음에는 힘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가난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또 부자가 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건 여러분의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성이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알고 있다시피 돈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카롤라 페르스틀의 이야기 TV 카메라 앞에 서 있으면 외로울 때가 많다. 아나운서가 모든 여성이 원하는 꿈의 직업이라고 하지만 나는 텔레스톡에서 그런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이 너무 적은 것도 유감이다. 가끔 주가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거나 즐거운 탄성을 지르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고 있을 때면 나는 스튜디오 안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기분이 어떨까 혼자 고민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나는 강연을 통해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함부르크나 위넨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들과 가족이 된 것과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투자를 통해 얻은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열광을 솔직하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여성과 남성이 돈이라는 문제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똑같이 주식을 사고 판다고만 생각했다. 보도셰퍼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돈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여성과 남성의 방식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주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다. 특히 남성이 그런 주제를 들고 찾아왔기에 더욱 그랬다. 또 그에게서 남성 특유의 자만심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더더욱 호감이 갔다. 여성은 돈을 모른다가 아니었다. 그의 주제는 왜 여성은 돈을 다르게 취급하는가였다. 그 직후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여성에게 남성과 여성이 돈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질문을 받은 모든 여성이 한결같이 그렇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내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들은 이미 주식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보도셰프와 나와 공동 프로젝트는 초스피드로 진행되었다. 첫 아이디어 회의에서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의 장점은 복잡한 돈 문제를 간단한 말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주제에 대한 열정이다. 끼리끼리 모여 투른거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증권이나 경제도 마찬가지다. 몇 년 동안 텔레스톡의 사회를 맡아보면서 나는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간이 가면 처음에는 못 알아듣던 말도 차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전문서의 현학적인 표현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옮겼다. 남성들에게도 이 책을 적극권하고 싶다. 남성들이라고 해서 모두 돈 문제의 만능 해결사는 아닐 테니니까 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짓고 넘어가야겠다. 돈을 벌고 저축하고 그것을 불리는 과정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돈을 두둑하게 주머니에 넣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물론 자린고비처럼 벌벌 떨며 살라는 게 아니다. 돈과 더불어 자신감과 자부심이 커질 때 그렇다는 말이다. 우리는 돈의 목적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다.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혹은 그 돈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 책을 쓰면서 즐거웠듯 여러분도 이 책으로 우리와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1부 용기 있는 여성이 부자가 된다. 1장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황금을 가진 사람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돈이 있으면 지배당하지 않는다. 주디 레스닉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라는 생각이 들까? 물질적 풍요 아니면 넉넉한 마음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면 될까? 지금부터 세상이 변할 거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그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될까? 세상이 진짜 바뀔 수 있다고 말이다. 이런 질문들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돈과 관련이 있다. 돈 돈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마음감이 교차한다. 즐거운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 가슴 아픈 기억에 떠오를 수도 있다. 왜 그럴까? 바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 돈은 중요하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확률도 높아진다. 돈은 화폐로 표현된 자유이다. 돈은 여성에게 독립을 선사한다. 그러므로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치료제이다. 사실 여성과 남성은 아직까지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과거의 낡은 관습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낡은 관습을 돈이 바꿀 수 있다. 돈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킨다. 돈은 바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킨다. 그 사실을 여성들은 뼈자리게 느끼고 있다. 경제적 독립이 있어야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 여성이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돈에 무관심한 동안은 남녀평등은 그저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 돈이 비중 있는 사람을 만든다. 돈은 여성에게 강자의 지위를 선사한다. 돈이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도 쉽다. 돈이 있는 사람의 말은 경청하기 마련이다. 돈이 있으면 안정을 느낄 수 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생활의 균형이 깨지는 일이 없다. 돈은 안정을 준다. 이 부분 어느 정도 분명히 책춘함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돈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내적 안정을 궁극적인 안정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은 명료하게 우리가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또 많은 부유한 이들의 자살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어떤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선망하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허황된 환상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중시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돈은 반드시 벌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르는 동시에 또 돈에 의해서 이제 왜곡된 가치를 갖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돈은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돈이 있으면 자신을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3. 인격까지 좌우할 수도 있다 4. 물론 자신과 가족에게 가치 있는 삶을 선사할 수도 있다 5. 돈이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 6. 세상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자 돈 문제에 관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양극단 중 하나였다 한쪽은 눈동자에 돈 그림이 찍힌 사람들이다 세상 만사가 돈이다 돈이 존재의 이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 다른 극단은 무조건 첫 번째 그룹을 기피하는 사람들이다 돈은 그야말로 기피 대상이다 혐오스러운 재물보다는 인간관계나 가족, 건강, 정신적인 풍요, 따뜻한 마음 등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돈이라는 주제를 무시한다 고지서가 날아오면 뜯어보지도 않는다 은행 잔고는 남몰래 정리한다 돈에 관해서라면 최대한 언급을 회피한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돈 문제 역시 극단적인 태도가 좋을 순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양쪽의 장점을 골라뽑은 중도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돈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돈 문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돈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원군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은 변했고 터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지 남편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 아주 은밀한 비밀까지도 거침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유독 돈에 관해서는 조심스럽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얼마 전 나는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었다 자리에 앉아 돈과 관련된 여성의 차별점을 메모하고 있었더니 나와 함께 앉아있던 친구가 메모를 힐끗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차이가 있긴 하지 하지만 극소수의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 나는 내 세미나에 참가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마침 옆자리에서 내 백마디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특별할 것도 없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달리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부가 계산을 하려고 했다 부인이 남편의 손에 슬쩍 돈을 주어 주었다 남편에게 계산을 하라는 뜻이었다 부인의 행동은 남편의 위신을 세워 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자가 남자 대신 계산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혹시라도 남이 볼세라 얼른 남편의 손에 돈을 쥐어주던 그녀의 행동은 마치 금지된 짓이라도 저지르는 사람 같았다 정상적인 역할 분담을 뒤집는 짓이 큰 범죄라도 되듯이 말이다 대부분의 여성은 경제적인 강자의 역할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대신 죄책감을 느낀다 마치 남의 권력을 억지로 빼앗아 즐기고 있는 사람처럼 문제는 여성의 태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설사 여성이 계산을 하더라도 웨이터가 거스름돈을 동행한 남성에게 전달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물론 고의가 아닌 실수다 하지만 기존 질서를 부활시키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 것만은 틀림없다 남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명한 진리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세상에서 가장 자명한 진리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다 종속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또 불필요한 것이다 이 책 한 권으로 온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주변 세상을 바꿀 수는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것도 7년 안에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썼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까 지난 12년 동안 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연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수준이 가지각색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리고 거듭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밝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무시하는 걸까 양극단에 끼워넣을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재산과 복지의 수준이 천양지차였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다 부모들의 수준도 비슷하고 친구도 비슷하고 학교도 심지어는 시청하는 TV 프로그램도 비슷하다 주어진 기회도 거의 같았고 수입도 거의 유사했다 하지만 재산 가치를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생각도 정말 건전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난 못지않게 열심히 사는데도 도무지 재산이 안 모이는 사람이 있다 혹은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가 한순간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있는 건 아닐까 기분 내키는 대로 운명의 주사위를 굴리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생각해 보기도 했다 아무런 체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인간의 운명을 마음대로 정하기에 극소수 부자로 사는 행운화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인생은 불운의 연속인 것이라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 눈으로 그런 운명의 존재를 확인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을 상당히 모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주장도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에 따르면 그것은 소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능의 문제도 아니었다 경제적 장애물을 극복하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꿈꾸는 만큼의 재산을 모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장애물 즉 경제적 장애물이다 경제적 장애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외부의 장애물이 있다 너무 적은 돈, 너무 적은 기회, 성장하에 현재 살고 있는 환경, 경제 문제에 관한 빈약한 지식, 무관심, 더 나아가 게으름 등이 그것이다 이런 외부의 장애물은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뛰어넘기도 쉽다 문제는 일단 깨닫기만 하면 결국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내부의 장애물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뛰어넘기가 훨씬 어렵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내부의 장애물이란 감정의 장애물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품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꿈꾸는 인생을 살며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주로 이 감정의 장애물이다 돈과 돈에 대한 감정은 분리될 수 없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돈의 액수를 결정한다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내부의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을 가로막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 돈은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꾸로 돈을 많이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며 또 그로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된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돈을 모으고 간직할 수 있는 감정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간직하느냐 또 얼마나 행복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며 재산을 거부하거나 찬성하는 우리의 프로그램인 것이다 돈과 돈에 대한 감정 및 자세는 분리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돈 문제는 감정 및 자세의 조화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난 여러분께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7년 안에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 싶다 둘째, 돈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세를 바꾸도록 만들고 싶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돈이 기쁨을 주는 테마가 될 것이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자 돈 문제에 관한 우리의 감정은 필연이나 논리적 근거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여러분을 현재의 위치로 데려온 것도 여러분의 경제적 행위를 야기한 여러분의 감정이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을 좌우할 것도 역시 여러분의 감정이다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돈에 대한 감정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나는 조언만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다른 장소에서 불거지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에겐 돈을 준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메마른 강줄기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봤자 거기서 거기다 그동안 나는 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이나 재산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거듭 비슷한 특정한 감정을 반영하는 대답을 들었다 예를 들어 왜 사람들은 집을 사면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융자를 내면서까지 집을 장만할까 대답은 두려움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집을 살면 이자는 안 나오지만 어디로 도망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왜 여성은 가진 돈의 50%를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걸까 역시 두려움 때문이다 최근 나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쇼핑 중독에 걸린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무려 4,800만 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 쇼핑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은 이랬다 부끄러워요 제 자신에게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런 대답들도 있었다 돈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요 너무나 불안해요 도무지 나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화가 나요 남편은 우리의 돈을 헤프게 낭비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진행하면서도 나는 참가자들이 계속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도 일전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도 돈을 모았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도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돈 한 푼 안 모이는 사람도 당장 다음 달 카드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한 사람도 그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자신은 절대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 그것은 다섯 개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두려움, 죄의식, 수치감, 분노, 자신감의 상실이 그것이다 이런 감정들이 인생에 비해서 키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부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 72시간의 규칙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에 옮길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말이다 최대한 빨리 행동에 옮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72시간 규칙 때문이다 내가 쓴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이 중요한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계획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런 말로 설명했을 것이다 난 용기가 없어 혹은 재능이 부족해 등등 하지만 그런 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72시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72시간 규칙이란 무슨 일을 계획한 후 72시간 내에 실천의 첫걸음을 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천의 기회는 영영 달아나버리고 만다 자 이제 행동계획표를 종이 한 장 이렇게 펴서 혹은 책 앞에 이제 그냥 메모장 하나 해놨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첫걸음을 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적는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버린다 처음 다섯 줄은 비워둔다 우선 그 아랫줄에 계획과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본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은 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비워놓은 다섯 줄에 추가로 기입한다 그렇게 하면 이 책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머지 계획들도 실행에 옮겨본다 절대 잊지 마라 모든 계획은 72시간 내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은 읽어 교양을 쌓는 책이 아니다 진정한 복지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개인의 행동지침서로 삼아야 한다 감정적 경제 테스트 먼저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단순히 경제 상황을 체크해 보자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여러분의 감정을 알아보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수입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경제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아무리 못 받아도 최소 연리 12%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저축을 하여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생활비가 부족하진 않은지 생활비 이상을 벌어 원하는 만큼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지 등등 이런 문제는 일단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다시 말해 경제적 상황을 숫자로만 바꿔 생각하지 말자 대신 여러분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날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단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자 마음을 편히 가라앉히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에 주목하자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메모를 하면 자신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훨씬 수월하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멈추면서 적어보시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 상황에 따라 급히 필요한 돈 모두를 포함하여 돈을 생각하면 즐거워지는가 2.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야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 같은가 3.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부끄러운가 그런 느낌을 애써 떨쳐버리는가 4.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사람이 불행할 것이라고 상상하는가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돈이 없는 자신의 상황에 분노가 침이는가 5.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돈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실망, 부러움, 기쁨 또 그런 사실이 자극제가 되는가 아니면 장애물이 되는가 6.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자아의식이 높아지는가 7. 여러분의 경제 상황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원군인가 8.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라면 우리 모두에겐 안전의 요구가 있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비를 막을 지붕을 마련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실패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업가 무관심한 사람, 타인의 모범 돈이 척척 달라붙는 자석 같은 사람 누가 조언이나 도움을 청할 때면 나는 먼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증상을 무시하면 병을 절대 치유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실패자라고 딱 잘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된 데에는 감정의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앞에 질문들은 이런 원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답을 적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대답을 꼼꼼하게 읽어보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라도 있는가 이제 여러분의 경제 상황 전체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해보자 이 질문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진지한 자세로 질문 내용을 연구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이 기록한 대답에는 여러분의 약점과 장점이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장애물을 확실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돈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 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이미 상당한 돈을 모아두었다면 그 심정은 어떤지 적어보자 친구보다 돈이 많거나 적을 경우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돈과 관련된 감정이라면 벌써 훤히 꽤 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독자들이라도 앞에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반드시 글로 적어 대답해보자 예상외로 모든 상황이 너무나 명확해지는데 놀랄 것이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감정이나 감성을 반영하는 단어의 밑줄을 쳐보자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분명 공포나 죄책감 수치심 분노 자신감의 상실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기록하면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여러분의 감성과 감정을 알아야 한다 결정권은 여러분의 감정에 달려 있다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면 절대 변화를 꾀할 수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판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더 듣고 싶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답글로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다음번 업로드에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